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버 니핑볼을 이용해 미러드 네트백을 만들어 볼 거예요. 기존의 스탠다드 코튼 4mm를 이용해 만들었던 벌키 네트백을 코스 늘려 완성해 주었는데요. 실만 바꿔줘도 전혀 다른 느낌이 되더라고요. 가방에 들어있는 물건에 따라 잡히는 쉐입과 자연스러운 처짐이 너무 멋스럽고 반짝반짝 눈이 갈 수밖에 없는 비주얼을 자랑해 어떤 의상의 매치에도 스타일을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가방이에요. 일상에서는 물론이고 휴가철 바다나 수영장에서 비치백으로 사용하기도 너무 좋고요. 얇은 네트백이지만 노트북을 넣어도 탄탄하게 받쳐줄 만큼 튼튼하기까지 해서 올여름 데일리백으로 아주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방 사이즈는 가로가 38cm 세로가 30cm 정도 나왔는데요. 이거는 쉐입에 따라 다르고 이렇게 잘 신축성이 좋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의 힘 조절이나 재능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실버 니팅 볼 150g 준비했고요. 5호 3mm 코바늘 사용할게요. 쪼까이 돗바늘 마커링 그리고 후크 같이 준비해 주세요. 후크는 돗바늘로 대체 가능해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실 잡고 시작코 만들어 줄 거예요. 실 잡은 상태로 돌려서 고리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고리 안으로 바늘 넣고 바늘에 실 감아서 그대로 다시 고리 안으로 빼 줄게요. 잡고 있던 꼬리 실 당겨주면서 시작코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시작코 만들어졌으면 사슬 82코 떠 줄 거예요. 시작코 만들어진 상태로 바늘에 실 감아서 빼주면 이렇게 사슬 1코 만들어졌고요. 반복해 주면서 82개 만들어주세요. 잠시 후에 실 감아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사슬 2코인은 상태로 바늘에서 자를 놓고 잊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총 82코 다 떠주셨으면 마지막 사슬코 82번째 사슬코의 마커링으로 우선 표시 한번 해줄게요. 첫 코가 시작되는 부분 표시 먼저 해줬고요. 길이 조절 원하시는 분들은 사이즈를 더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실 분들은 3의 배수 플러스 1코 잡아주시면 돼요. 저희는 82코로 우선 다 잡아줬고요. 이제 4길긴뜨기 1코와 사슬 2코를 번갈아 가면서 떠줄 건데 첫 번째 사슬코와 마지막 사슬코 표시해 놓은 82번째 사슬코에는 4길긴뜨기 1코, 사슬 2코, 다시 4길긴뜨기 1코, 다시 사슬 2코, 마지막으로 4길긴뜨기 1코 이렇게 총 7코를 넣어줄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4길긴뜨기 1코만 떠주고 나머지 4길긴뜨기 2코와 사슬 4코는 돌아오면서 마지막에 떠줄게요. 그러면 4길긴뜨기 1코, 첫 코 시작해야 되는데 첫 코이자 기둥코, 사슬 6코를 올려줄 거예요. 여기서 이어서 1, 2, 3, 4, 5, 6 이렇게 4길긴뜨기의 기둥코, 사슬 6코 올려줬고요. 그러면 마커링으로 첫 코 표시 한 번 더 해줄게요. 6번째 사슬코에 마커링으로 첫 코 표시 한 번 더 해주고요. 이렇게 4길긴뜨기 1코가 완성이 됐으니까 이어서 바로 사슬 2코를 떠주시면 돼요. 1, 2, 사슬 2코 떠주고 이어서 바로 다시 4길긴뜨기를 떠줄 거예요. 바늘에 실을 4번 감아주시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4번 감았으면 바닥코 시작하는 부분은 첫 코가 나온 부분이고요. 그 옆에 2번째 코, 3번째 코, 사슬코 부분 건너뛰고 4번째 코 위쪽 사슬과 뒤에 코산 2가닥을 이렇게 바늘에 걸어서 바늘에 실 걸어서 끌어오고 바늘에 실 감아서 2개씩 빼줄 거예요. 2개 먼저 빼주고 또 다시 감아서 2개 빼주고 또 감아서 2개 빼주고 다시 감아서 2개 빼주고 다시 감아서 2개 빼주고 이렇게 5번에 걸쳐서 빼주시면 돼요. 다시 4길긴뜨기 1코 완성됐으면 사슬 2코 다시 바늘에 실 4번 감고 바닥코도 2코 건너뛰게요. 그리고 그 다음 코 위쪽 사슬과 뒤에 코산 2가닥 걸어서 다시 실 끌어오고 바늘에 실 감아서 2개씩 5번에 걸쳐서 빼주시면 돼요. 다시 사슬 2코 다시 사슬 2코 떠줬으면 바늘에 또 실 4번 감고 바닥코도 2코 건너뛰고 바닥코도 2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4개 긴뜨기 또 1코 다시 사슬 2코 뜨고 바늘에 실 4번 감고 이렇게 사슬 2코 끝 사슬 코까지 반복해 주시면 돼요. 사슬 2코 4길긴뜨기 1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사슬 코까지 반복 먼저 해줄게요. 마지막 처음 시작 코 잡았던 첫 사슬 코 위쪽 사슬과 뒤에 코산 한쪽 마지막 4길긴뜨기예요. 이렇게 해서 위쪽 사슬에 여기 처음 시작한 부분부터 기둥이 총 28개가 나왔을 거예요. 4길긴뜨기 총 28개 다 떠줬고요. 그러면 이제 남겨놓은 아래쪽 이제 떠줄 거예요. 돌아가는 부분 아까 첫 코 부분에서는 4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사슬 2개 다시 같은 자리에 4길긴뜨기 또 하나 옆부분이죠. 돌아가는 부분에 4길긴뜨기 또 하나 다시 사슬 2개 다시 4길긴뜨기 하나 더 끝에 마지막 코 부분 같은 자리에 4길긴뜨기 하나 사슬 2개, 4길긴뜨기 하나 사슬 2개, 다시 4길긴뜨기 하나까지 떠줬어요. 이렇게 총 7코를 넣어줬고요. 지금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이렇게 떠왔는데 아랫방향을 이제 떠줄 거예요. 방향이 이제 이쪽 이렇게 뜨면서 자연스럽게 살짝 돌아갔는데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돌려주면서 아랫방향이 다시 이제 윗방향으로 오고 지금 뜬 윗방향이 아래쪽으로 오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이제 동일하게 떠줄 거예요. 지금 마지막 코에 4길긴뜨기 하나까지 하고 끝났는데 사슬 2개 떠주고 다시 바늘에 실 4번 감아서 다음 자리 똑같아요. 4길긴뜨기 나온 사슬 2코 건너뛰고 위쪽에서 4길긴뜨기 했던 자리랑 동일하죠. 남겨뒀던 아래쪽 사슬 1가닥만 잡아서 여기에 4길긴뜨기 한 코 이렇게 떠주고 다시 사슬 2코 다시 바늘에 실 4번 감고 그다음 4길긴뜨기 자리 사슬 2코 건너뛰고 그다음 4길긴뜨기 자리에 또 4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또 넣어주시면 돼요. 다시 사슬 2코 다시 4길긴뜨기 한 코 아니요. 또다리쪽 cm clips 네요. 다시 뭐 그야매? 다시 뭐 그의 1번 정보 사람 이렇게 반복하면서 아래쪽도 동일하게 떠 줄 거고요. 처음 시작하면서 표시해놨던 82번째 코에 이렇게 첫 코 나오는 자리 표시해놨죠. 이 부분까지 쭉 반복해 주시면 돼요. 반복해서 사슬 2개, 4길긴뜨기 1. 1, 2, 3, 5, 4, 5, 5, 6, 7, 8, 9, 10. 그리고 1, 2, 3, 4, 5, 5, 6, 7, 10. 1, 2, 3, 4, 5, 6, 7, 10. 1, 2, 3, 4, 5, 6, 7, 10. 1, 2, 3, 4, 6, 7, 10.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표시해놓은 부분까지 쭉 반복해 줄게요. 표시해놓은 부분까지 왔어요. 그 전 4길긴뜨기까지 떴고 여기 첫 코가 시작된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처음 기둥코 4길긴뜨기 1코만 넣어줬죠. 나머지 4길긴뜨기 1, 사슬 2개, 4길긴뜨기 1, 사슬 2개. 나머지 6코 넣어줄 거예요. 바늘에 실 4번 감고 802번째 코 표시해놓은 자리에 바늘 넣어줄게요. 우선 4길긴뜨기 1코 떠주시고요. 사슬 2코 뜨고 다시 4번 감아서 같은 자리에 바늘 넣고 802번째 표시해놓은 마커링은 빼줄게요. 같은 자리 넣고 4길긴뜨기 1 더 이어서 사슬 2개 뜨고 표시해놓은 첫 코 자리에 빼뜨기로 마무리 해줄 거예요. 첫 번째 코 바깥쪽 사슬과 뒤에 코상 2가닥 바늘에 걸어주시면 되고요. 바늘에 걸어서 마커링은 빼주고 빼뜨기 해줄게요. 바늘에 실 걸어서 바늘에 걸린 실 모두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 이렇게 뜨면 모두 4길긴뜨기 기둥이 총 58개가 나올 거예요. 앞에 28개 뒤에 28개 양 끝에 하나씩 이렇게 해서 58개 나올 거고요. 이렇게 해서 총 첫 단 떠줬으면 두 번째 단부터는 4길긴뜨기 자리에는 4길긴뜨기 동일하게 떠주고 사슬코 부분에는 동일하게 사슬코 넣어주시면 돼요. 사슬 6개 먼저 뜨고요. 6개 떠줬으면 첫 코 표시 해줄게요. 마커링으로 첫 코 표시 해주고 기둥코이자 첫 코 완성됐으니까 바로 사슬 2코 떠주고 바늘에 실 4번 감아서 그다음 4길긴뜨기 자리 그다음 4길긴뜨기 코 위에 사슬코에 바늘 넣어서 4길긴뜨기 1코 다시 사슬 2코 다시 바늘에 실 4번 감아서 그다음 4길긴뜨기 코 넣고 4길긴뜨기 1코 이렇게 보면서 뜨는 쪽이 가방의 겉면이고요. 이렇게 첫 단이 반으로 접힐 거예요. 양 끝 접히면서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서 앞뒷면 계속 반복해서 떠줄 거고요. 이렇게 반복하면서 총 11단을 떠주시면 돼요. 지금 두 번째 단 뜨고 있는데 11번째 단까지 반복해주세요. 돌아가는 부분도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돼요. 4길긴뜨기 자리에는 동일하게 4길긴뜨기, 사슬뜨기 위에는 동일하게 사슬뜨기. 이렇게 반복해주세요. 자연스럽게 편물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요. 그냥 순서대로 쭉 떠주시면 돼요. 반대편으로 돌렸어요. 이렇게 이쪽에서 처음 시작한 부분에서 쭉 떠주고 모서리 부분에서 떠주면서 자연스럽게 반대편으로 돌아갔고요. 이제 뒤쪽 면 동일하게 떠주시면 돼요. 이제 뒤쪽 면 동일하게 떠주면 돼요. 이제 뒤쪽 면 동일하게 떠주면 돼요. 이렇게 다시 뒤쪽 면 동일하게 떠주면 돼요. 아멘 아멘 반대쪽도 돌아가는 부분 4길 긴뜨기 떠주면 돼요. 돌아가는 부분도 동일하게 4길 긴뜨기 할 때 이렇게 2개씩 끌 때 실 걸릴 수 있거든요. 다리코 이렇게 아래쪽으로 당겨주고 바늘은 뺄 때 살짝 위쪽으로 힘을 주면서 빼주면 잘 안 걸리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사슬 2코 뜨고 실 걸리면 그냥 그대로 한번 풀어서 그 자리에 다시 해주시면 돼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하면 잘 걸리지 않고 잘 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해주세요. 이렇게 마지막 4길 긴뜨기까지 떠줬어요. 이렇게 다 떠줬으면 사슬 2코 뜨고 표시해놓은 첫 코 자리에 빼뜨기로 2번째 단 마무리를 해줄게요. 빼뜨기 했는데 이렇게 2번째 단까지만 떠도 이렇게 가방이 반으로 접히면서 정확히 앞 뒷면이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이렇게 2번째 단까지만 뜨면 어렵지 않게 쭉 이어서 계속 떠주시면 돼요. 4길 긴뜨기 자리에 4길 긴뜨기, 그 다음 사슬코 부분에 사슬코 이렇게 반복하면서 지금 2번째 단까지 같이 떠봤는데 11번째 단까지 쭉 이어서 올려볼게요. 기둥코 사슬 6코 떠주고 마커링 표시해야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첫 코 표시 꼭 해주고 그리고 쭉 1바퀴 돌려주시면 돼요. 11번째 단까지 이어서 뜰게요. 이렇게 마지막 4길 긴뜨기까지 해줬고요. 사슬 2코 뜨고 첫 코에 빼뜨기 해줄게요. 이렇게 총 11단을 다 떠줬어요.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각형 형태가 나왔고요. 11번째 단까지 떴을 때 이렇게 모양은 손으로 조금 잡아주시면 더 예쁘게 잡히거든요. 들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모양이 더 예쁘게 잡힐 거예요. 이렇게 11번째 단까지 떴으면 짧은뜨기 2단을 떠줄 거예요. 지금 첫 코 부분에 빼뜨기까지 한 상태인데 기둥코 1코 올리고 빼뜨기 했던 첫 코 자리에 짧은뜨기 1코를 먼저 떠줄게요. 첫 코 표시 한번 해주고요. 여기 4길 긴뜨기 1코에 짧은뜨기 1코 그 다음 사슬코 2코 부분에도 짧은뜨기 1코만 넣어줄 거예요. 여기 사슬뜨기 부분에 짧은뜨기 1코 다시 4길 긴뜨기 여기 사슬코에 사슬코 잡아서 그대로 짧은뜨기 1코 그래서 4길 긴뜨기 코는 코 잡아서 1코에 1코씩 떠주고 여기 사슬 2코 부분에는 짧은뜨기 1코만 떠주세요. 위에 단 부분은 이제 너무 늘어나면 나중에 예쁘지 않으니까 이렇게 1코씩 줄여주면서 사슬 1코씩 줄여주면서 윗부분은 잡아줄게요. 1코씩 줄여주면서 삶을 잡아줄게요. 1코씩 줄여주면서 물구를 vertices 양에서 3코씩 줄여주면서 2코씩 줄여주면, 살고 있는 물구를 Bizim1코씩 줄여주면서 2코씩 줄여주면 앉아주면 올라 오는 게 5코씩 줄여주신 줄여주면서 숙지되어 주면 2코씩 줄여주면 상탈으로 돌아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첫 코 표시해놓은 부분까지 한 바퀴 쭉 짧은뜨기 돌려줄게요 계속해서 사슬뜨기 부분에도 짧은뜨기 하나 4길긴뜨기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반복해서 떠주세요 중avin ün 것 문 이렇게 마지막 사슬뜨기 부분까지 짧은뜨기 1코 떠줬어요. 그러면 표시해준 첫 코 자리에 빼뜨기로 마무리 해줄게요. 이렇게 마무리 해줬으면 다시 기둥코 사슬 하나 올리고 빼뜨기 했던 첫 코 자리에 다시 짧은뜨기 1코 떠줄게요. 첫 코에 다시 표시해주고 이번에는 짧은뜨기 했던 자리에 그대로 1코에 1코씩 짧은뜨기 1단 더 떠줄 거예요. 전 단에 짧은뜨기 했던 자리에 그대로 사슬코에 1코에 1코씩 짧은뜨기 떠주세요. 마지막 코까지 다 떠줬어요. 여기도 표시해놓은 첫 코 자리에 빼뜨기로 마무리 해줄게요. 이렇게 마무리 했으면 정리할 실 남겨놓고 끊어줄 건데요. 끝에 올이 잘 풀리기 때문에 정리한 다음에 끝에는 한번 묶어줄 거예요. 우선 빼뜨기 한 실 뒤쪽으로 보내줄게요. 보내준 실은 후크나 돗바늘을 이용해서 사이사이 넣어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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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으로 어느정도 넣어줬으면 한쪽에 이렇게 매듭을 지으면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쪽에 살짝 묶어줄게요. 이렇게 정리됐으면 나머지 실은 끊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정리할 때 매듭은 꼭 한번 지어주세요. 은사가 잘 풀리기 때문에 매듭 꼭 지어서 마무리 짓고 이렇게 해서 스트랩 올 자리 한번 표시를 해줄게요. 양 끝에 모서리를 기준으로 먼저 표시를 해줄 거예요. 여기 바닥 코 보시면 맨 끝 코에서 총 3가닥으로 나눠서 떠줬죠. 4개 긴뜨기를 3코 떠준 이 끝 코에서 가운데 코를 기준으로 같이 올라올게요. 첫 번째 단 이렇게 돌아가는 끝 코 기준으로 쭉 올려서 잡아줬어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스트랩 올 자리를 정해주면 되는데요. 스트랩은 3코의 짧은뜨기로 떠서 올려줄 거예요. 우선 스트랩 볼 자리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정해진 위치는 있는 건 아니고요. 적당하게 이제 양쪽 비율만 맞춰 주시면 돼요. 저는 기준을 여기 끝에서 끝에 기둥 4길 긴뜨기 코 기둥 코를 기준으로 앞으로 1, 2, 3, 4, 5, 6, 7, 8번째 8번째 코를 기준으로 양 끝에 이렇게 총 3개씩 사슬코를 잡아줬어요. 조금씩 옆으로 가주면서 맞춰주셔도 돼요. 그 위치만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위치를 양쪽 끝에 이렇게 재 보면서 위치 맞춰주시고요. 간격 괜찮은지 봐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위치 잡아줄게요. 간격 괜찮은지 봐주시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해서 양쪽 앞 뒷면 잘 맞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맞춰서 코 수 조금씩 조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양쪽 다 맞는지 길이 양쪽으로 비율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맞았으면 이 부분에 스트랩을 넣어 줄게요. 한쪽에 두고 스트랩은 3코를 잡아서 짧은뜨기로 만들어 줄 거예요. 표시해준 사슬코에 이어서 그대로 떠 주셔도 되는데 좀 더 단단하게 연결하기 위해서 그냥 떠서 바느질로 연결을 해 줄게요. 연결할 시 적당히 길이 남겨놔 주시고요. 그 위에서 시작코 잡아 줄게요. 시작코 만들어졌으면 사슬 3코 떠 주세요. 하나 둘 셋 세 번째 사슬코 손으로 잡고 기둥코 한 코 사슬 하나 더 올려 줄 거예요. 지금 뜬 기둥코는 짧은뜨기 하기 위한 토대코고요. 손으로 잡고 있던 세 번째 사슬 위쪽 사슬과 뒤에 코 산 두 가닥을 걸어서 짧은뜨기 한 코 떠 줄게요. 다시 옆에 코에도 위쪽 사슬과 뒤에 코 산 두 가닥 잡아서 걸어서 짧은뜨기 한 코 마지막 코에도 위쪽 사슬과 뒤에 코 산 두 가닥 걸어서 짧은뜨기 한 코 떠 주세요. 이렇게 짧은뜨기 3코를 총 100단 반복해 줄 거예요. 사슬 하나 뜨고 편물 뒤집어 줄게요. 이렇게 떠준 편물을 앞뒷면 뒤집어서 바늘이 다시 오른쪽으로 가게 잡아 주시고요. 지금 떴던 사슬 코에 한 코에 한 코씩 다시 짧은뜨기 해주시는 거예요. 짧은뜨기 다시 사슬 하나 뜨고 편물 다시 뒤집어서 한 코씩 실 걸릴 수 있으니까 실 걸리면 다시 빼서 이렇게 다시 그냥 잡아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단 한 단 떠 주시면 되고요. 꼭 100단이 아니어도 돼요. 이제 길이 한번 다 떠 준 다음에 길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원하시는 길이로 좀 맞춰 주시면 되고요. 단수 세 줄 때는 이렇게 두 단에 이렇게 한 패턴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두 단씩 세 주시면 좀 빠르게 셀 수 있고 단수 혹시 색이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길이만 맞춰 주셔도 양쪽 길이만 맞으면 되니까 원하시는 길이로 맞춰서 양쪽 길이 당겼을 때 두 길이가 동일하게 맞춰 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총 100단씩 2개를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총 100단을 다 떠 줬어요. 그러면 사슬 하나 뜨고 연결할 실 적당히 남겨놓고 실 끊어 줄게요. 이렇게 뜬 스트랩은 이제 들면서도 늘어나거든요. 안에 물건이 들어가 있으면 늘어나기 때문에 처음 달아 줄 때 그냥 이렇게 최대한 손으로 한번 늘려 줄게요. 이렇게 당겨서 길이를 좀 늘려 주시고요. 두 개의 길이를 맞춰 주시면 돼요. 양쪽으로 달아 줄 거기 때문에 양 끝이 이렇게 길이가 맞도록 해 주시면 되고 달 때는 한번 늘려서 이렇게 재 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늘려서 재 쓸 때 한 60cm 좀 넘게 나오거든요. 60에서 61cm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들면서 또 늘어나기도 하고 키나 원하시는 길이가 다를 수 있으니까 단수는 조금 조절해서 원하시는 길이로 스트랩 맞춰 주세요.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으면 아까 달아 줄 위치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꿰매서 두 단을 꿰매서 달아 줄 거예요. 돗바늘에 꼬리실 넣어 주고요. 달아 줄 위치 잡을게요. 짧은뜨기 끝에 사슬코에 표시를 해 줬는데 스트랩 끝 사슬코는 그 아랫단에 연결을 해 줄 거예요. 아랫단 구멍으로 연결을 해 주고 그 위에 구멍에 한 번 더 이렇게 두 번 연결을 해 줄게요. 이렇게 위에다 놓고 위치에 맞춰서 그냥 짰을 때보다 좀 더 단단하게 구정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 밑단, 여기 스트랩 한 단 올라가서 그 밑단, 여기 스트랩 한 단 올라가서 여기 뒤에 지금 표시해 준 사슬코를 한 번 더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예쁘게 그 위치에 잘 꿰매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이렇게 밑단을 넣어 줍니다. 이렇게 밑단을 가 볼게요. 후에 스프랑 한 단larını 더 연결해 줍니다. 1코 1코 잡아서 깔끔히 꿰매주시면 됩니다. 양옆도 한 번씩 더 고정을 시켜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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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꿰매줬어요. 이렇게 했으면 실은 안쪽으로 정리해줄게요. 돗바늘이나 후크 이용해서 안쪽으로 사이사이 넣어주시고요. 넣어준 실은 한 번 매듭지어서 끊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안쪽으로 사이사이 넣어주세요. 반대편도 동일하게 돗바늘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줄게요. 스트랩 꼬이지 않게 잘 잡아주시고요. 먼저 위치에 잘 놓고 안코 안코 꿰매줄게요. 여기도 단단히 고정됐으면 실 정리해서 끊어줄게요. 반대편도 동일하게 동일한 방법으로 달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스트랩까지 연결해서 미러드 네트백 완성해봤는데요. 가방에 들어있는 물건에 따라 잡히는 쉐입과 자연스러운 처짐이 너무 멋스럽고 반짝반짝을 연결해서 미러드 네트백 완성해봤는데요.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너무 예쁜 가방이에요. 일상에서는 물론이고 휴가철 바다나 수영장에서도 비치백으로 활용해도 너무 좋아서 올여름 데일리백으로 아주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